다음은 KDB. KDB는 7월달 8월달 누적없이 간병인 지원 가입이 가능하죠. 한번 볼게요. 고객에게 드리는 터물같은 KDB 생명, 저의 집, 더블찬스 종신, 버팀모, 고령화를 위해서, 변흥연금 이렇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일단 8월에 신원집중 인수기준이죠. 간병이 일단 합사한도가 걱정없이 누적없이 중복해서 가입이 돼요. 노인성질환의 당대 최고, 통활 신원집중, 당뇨병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 욕창 62배. 그래서 신원권 같이 가입하면 1500이죠. 대상포진은 1000만원, 신원은 고상대통, 고혈압 당뇨가 1000만원, 대상포진 통풍이 500까지. 같이 가입하면 1000만원까지 되고 당뇨는 신원도 1000만원이니까 1500. 고혈압은 없네요. 손해률이 높다 보니까. 체증형 간병인도 20년 이후에 40만원, 높은 편이네요. 일반형은 20만원. 진단비, 생활비도 시설, 재가급여, 일시금으로 3,100만원, 연금처럼 매월 110만원, 두둑한 지원금 100만원. 1, 2등급 진단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낸 보험료와 낸 보험료까지 납입 면제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걱정없이 노을 위해서 40대, 50대, 그래서 20만원,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 업계 최고 간병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도 100만원, 재가급여도 100만원,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간병인과 노인성 질환의 한방으로 당뇨,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씩 한도가 올라갔다. 버팀목 치매보험. 기억은 잃어도 생활은 계속되니까 한층 더 업계가 됐어요. 장기요양 시설이든 집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든 100만원, 장기요양 진단비는 3,100만원, 생활비는 110만원, 중증 200, 중증도 100, 경도 치매 경증 20만원, 치매로 통원시는 2만원씩 나오고, 중증 치매에도 1,2등급이 해도 납입 면제와 보험료 환급까지. 물론 중증 치매 나오기 매우 쉽지 않죠. 매우 힘들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곤님 안녕하시고, 강릉 가자. 휴가처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시고요. 새로인도 보호막님 생명사는 5텐트 안 나와요. 생명사는 5텐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3호가 5텐트보다 더 저렴합니다. 박수정님도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피터페님도 진짜 납입 면제 좋아지는 생명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성모 아시나요? 보호막님 22년도 3,2호 간편 이후에 수술 얻고요. 그럼 3텐트는 가능합니다. 3텐트는 가능하고요. 연락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7월, 8월에도 신규 특약, 걱정 없는 노후, 치매와 장기 요양 2마리를 한방에 가능합니다. KDB, 고객님께 KDB 서비스로 가능하고,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 자금, KDB 케어 서비스, 간병인 지원과 입퇴원 시 차량 에스코트, 퇴원 후에 가사 도우미, 퇴원 후에 질병 회복 식사, 건강검진까지, 그 다음에 병원 5대 주요, 큰 병원이죠. 3차 병원. 거기에 있죠.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이런 데가 있죠. 통원, 입퇴원 시에도 간호사 동행, 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연금, 연금도 KDB 거 많이 가입하긴 하죠. 하지만 IBK 8% 확정형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고, 변흥연금으로 7% 이율까지 연당률, 이렇게서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드림 변흥연금, KDB 거로도 지금 높은 금액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 변흥연금. 지금 넘어갈게요. 종신보도 당이나 종신보, 여기 보시면 여보세요. 납입기간, 100% 납입기간 시점에서 10년 시점에서 124.7%. 그래서 124.7%.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카드납은 라이나가 되기 때문에 라이나 KDB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버팀목 프리미어 종신, 이렇게서도 가능하고, 매년 500만원, 연금, 이렇게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심사, 우리 모두 버팀목, 여기서도 준비가 가능하고, 그래서 생보호 최초 무심사, 종신보험, 75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것,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의 121.9% 당기나 종신,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KDB는 당기나 종신보험이 장점이 있지만 카드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 보호망이 아무래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게 지금 당기나 종신은 라이나 종신보험, 그리고 KDB는 간병인 20만원이 누적 없다는 것, 7, 8달. 그리고 지금 20년 후에 40만원, 그리고 재가급여, 이런 부분들만 추천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 장점은 모르겠어요. KDB 넘어가도록 할게요. KDB 당기나 종신이 Whoops 아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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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